안녕하세요. 오늘은 Every Move You Make 32카운트 투월 하이비기너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탈트가 한 번 있어요. 스텝 할게요. 오른쪽 2분의 1 피버턴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 피버턴 왼발 크로스 왼쪽 4분의 1 턴 백 사이드 샷셋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에는 이지 옵션이 있어요. 피버턴 하지 않고 락킹 체어로 하시면 돼요. 카운트로 할게요. 이지 옵션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샷셋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왼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쪽 4분의 1 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 턴 버튼 워크 2번 왼발 오른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투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투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탈트는 일곱 번째 월 8 카운트 끝나고 12시 방향에서 있어요 일곱 번째 월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탈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 1, 2, 3, 4, 5, 7, 8 2, 3, 4, 5, 5, 6, 8 2, 4, 5, 6, 8, 8 2, 3, 4, 5, 6, 8, 8 3, 4, 5, 6, 7, 9, 9, 10 감사합니다.